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이재명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재명과 각을 세우질 않나 윤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을 시켜서 이재명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찍어낸 비명계 의원들이 뭉쳐서 그것도 이재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려진 박영진이 주축이 되어서 초일회라는 이런 조직이 출범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비명계가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탈락을 한 비명계 인사들이 초일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으며 초일에는 박영진이 주축이 되어서 박광원이라든가 강병원, 신동근, 송갑석, 양기대, 윤영찬 등 전직 의원 15명이 참여한 것을 알려졌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명계로 분류가 되거나 지난 총선 때 이재명과 각을 세우면서 노골적으로 공천에 불이익을 받았던 인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영진이고 박영진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22대 총선에서는 사실상 컷오프가 되었으며 박영진은 하위 10%의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채점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왔었던 박영진을 찍어내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채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으며 심지어 여권 진영에서도 그나마 민주당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몇 안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영진인데 하위 10% 평가라니 이거는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소름 끼치는 장면은 박영진의 하위 10% 평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이런 인터뷰가 이재명에게 쏟아지자 이재명은 오히려 거기에서 낄낄거리면서 0점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누군지 다들 아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경악을 하게 만들었고 이재명이 0점 어쩌고 하면서 낄낄대는 그 장면은 이재명의 인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인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장면이 이재명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박영진을 비롯해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은 지난 총선 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썰려져 나갔고 특히나 박영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알려졌으며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설암까지 도져가지고 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정치적인 패악질에 시생된 이들이 모인 조직이 초일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초일회가 활동을 공식화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의 연임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재명의 일극체제는 솔직히 좀 위태위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가오는 9월이나 10월 달에 이재명의 1심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때 이재명이 구속은 되지 않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릴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이재명의 대권 가도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역시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서 치명적인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의 리더십은 급속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노골적인 친명들도 많이 있지만은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이고 이재명 체제가 흔들린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들 역시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며 이번에 초일회의 출범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경수의 복권도 초일회가 활동을 하는 명분이 되고 있고 아직은 김경수가 이재명에게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이재명의 틈새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김경수는 무조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일회는 김경수가 연말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 조직을 구축해 놓아가지고 김경수를 구심점으로 이재명의 대항마로 커지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복권이 결정이 되자마자 차기 대권 후보, 여론주사 후보로 올랐는데 이때 여론주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의 표를 한 5% 정도 갈가 먹으면서 차기 대권 주자 순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 정도 가지고 이재명이라든가 친명계들에게 비빌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김경수의 존재 자체가 이재명에게 거슬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마 김경수라는 존재는 이재명의 입장에서 손 끝에 있는 아마 작은 가시처럼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일 것인데요. 난 또 앞으로 초일에는 이재명의 활동을 강하게 비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일의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라든가 현재 민주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들이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를 기대를 하면은 좀 잠잠하겠지만은 이미 초일의 멤버들 대부분이 이재명에게 당해본 사람들이며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공천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들이 민주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체제를 엎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도 뭐 지금의 초일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전혀 위협적이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김경수의 귀국이라든가 이재명에게 사법적인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초일에는 급속도로 세력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이재명도 최근에 친문 진영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며 김경수를 중심으로 뭉치려는 움직임을 와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은 얼마 전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김경수의 복권에 관심을 보이는 척을 했으며 김경수 복권에 축하 메시지를 내고 자신이 김경수의 복권을 요청을 했다면서 김경수가 복권이 된 것을 이재명 본인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수작지를 부렸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친명계인 장경태가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뻑구기를 날리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는 김경수에게 친명으로 합류하라는 이런 손짓이고 김경수를 본인들 진영에 묶어놓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김경수가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김경수 본인도 잘 아다시피 그가 이재명하고 손을 잡는 순간 반사체로서 가치는 완전히 상실을 할 것이고 고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은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문재인 부부 수사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어저께 검찰이 문재인 부부의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평소에는 문재인 부부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다가 어제는 민주당 대변인이 검찰이 문재인 부부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검찰의 발상이 가당치도 않고 억지를 정도껏 불이라며 문재인의 편을 들어주는 척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에 친문진영의 활동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며 친문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명분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은 조만간 당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의 이기체제는 불안한 일극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비명계가 치고 들어오고 있고 현재 민주당은 힘과시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능함만 부각이 되고 있으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올해 연말에 본격적으로 더욱더 불거질 것이고 이러한 틈새를 초일에야 같은 조직들이 계속해서 파고들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 과연 이재명의 이기체제가 제대로 흘러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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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